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이크가 작아진 것 같아 5분정도이네요 오직이 많이 빠진받은 것 같아 나 머리 정말 귀여워 나 밥을 널 먹고 또 느꼈어 맥주 살자! 왜? 어느 부분에서? 매축사는 너무 매축사한 것 같아 아니야 나 잘 바닥쳐 왜 나 낮췄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낮췄어 유자야 귀 어떡할 거야 야 귀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인상에서 진짜 어떡하냐 이거 너무 못생겼다 요즘 세수는 열심히 하네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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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좀 쩍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좀 기다려볼까? 어디서? 안에서. 걔는 마이 멜로디입니다. 아 그래? 모르는 게 없네. 눈 눈동자에 숫덤이 없다고. 눈이 투렁투렁하지가 않아도. 커피는 이게 내 건데. 여기는 여름에 오면 밖에 안 따서 수영장 저기 하기 좋겠다. 구병하기. 맛있어? 장갑이 없어. 아니 장갑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다리에 살색이 보인다고요. 하체는 괜찮아. 아 맞아 하체는 괜찮아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체는 괜찮아. 하체 지방이 많아서 괜찮아. 아니 저도 발 시르겠다. 다른 줄 알았어. 쟤랑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맞다. 연어를 잡아오는 거야. 언니? 아직 먹지. 네. 덥고 있어. 야? 왜 그래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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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내일 먹어. 내일 마시니까. 사이로 사이다를 선택하는 사람. 그냥 사이다를 선택하는 사람. 도착하는 사람. 날개 한번 넣어볼게요. 드디어 너만의.. 아니 완전히 만두고 나냐. 드디어 너만의 작은 강자치김을 만난 거라고 말하다는 말하다고 했는데 아니라네. 아직 그 정도는 아직. 너는 그냥 대기해봐야겠다. 잘 못 시킨 노가리까지 아 목걸이 안 찍었어 이게 안 났어 저 노가리들이 나를 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웃겼어 야 여러분 이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야 눈 안 부셔? 눈 부셔 눈 조재야 왜 이렇게 피곤해? 너 밤에 뭐 했는데? 응? 너 또 소시지 훔쳐 먹었어 밤에? 말랑 뭐야 이 말랑살 말랑 귀찮아? 너 언제까지 다닐 건데? 너 새벽에 또 뛰어다닐 거지?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좀 낮에 일어나야지 낮에 놀자 그러면 놀지도 않고 뭐 하는 거 같아 너무 귀엽다 으악 너 그러면 혼자 봐버린다 혼... 혼자 봐버린다 이거 레고 같아 이거 레고 같아 비 오니까 봐준다 알았냐 비 오니까 봐준다 아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